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코바늘 인형은 어피치 크리스마스 브로치 겸 열쇠골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에요. 시간 진짜 빨라요. 진짜 시간 너무 빠르다. 이번 주말에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주말에 조금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벌써 월요일이 내일이에요. 아무튼 그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직장인은 옵니다. 뒤로하고 언제나 코바늘 설명하기 전에 가져보는 코티타임 오늘은 뭘 먹어볼거냐면요. 그린티 그린티 라떼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여기 자딩에서 나온 그린티 라떼입니다. 12개 한 박스에 12개 들어가있고요. 하나에 어 840 하나에 하나에 70 칼로리 하나에 70 칼로리 됩니다. 음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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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800에서 100 아 80에서 100ml의 뜨거운 물 사주면 되고요. 사가지고 왔어요. 자 그린티 라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 사실 녹차는 뭐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고 그린티 라떼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티를 먹어보겠다는 의지로 한번 사보았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따뜻합니다. 생각보다도 녹차 맛이 되게 강한 느낌 말차? 가루낸 녹차 같은 걸 넣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음 우유 우유 맛이 나요. 우유가 안 들어갔는데 뭐 우유 분말 이런 게 들어갔나봐요. 그래서 우유 맛이 나고 달고 나쁘지는 않은데 그 그 뭐 녹차를 만약에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다지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정의합시다. 자 그린티 라떼 계속 먹으면서 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린티 라떼 여기 조금 결치가 근데 그 생김 그 뭐냐 색감 색감은 그다지 막 엄청 그 왜 땡기는 색깔은 아니죠. 아무튼 그러고 이제 진짜 어피치 크리스마스 브로치 겸 열쇠고리 설명해 드릴게요. 자 등장합니다. 빠라란 따라란 아 오라라라라따따따따 그림은 진짜 그림 발로 그렸나요. 저 그림보다 실물이 낫죠. 따라라라라라따따따라라라라라라 아 그러고 보니까 머라이어 캐리 곧 또 연금 받네요. 크리스마스 연금 부럽다. 아무튼 만드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 코바늘은 3호 사용합니다. 언제나 3호 그러고 실은 뭐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얘 얘 녹색은 요 목도리 뜰 때 쓸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 크리스마스 빨간색 아 얘는 헤라울 입니다. 에헤라울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 모자랑 요기 목도리 부분 할 때 쓸 빨간색 실 그리고 요기 얼굴 엇비치 얼굴 할 분홍색 실 얘도 헤라울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는 해피코튼이구요. 눈이랑 몸통 만들 검은색 하얀색 실 필요하구요. 그리고 요기 어디 뭐 둥글러 다니는 실 요기 볼터치 할 때 사용할 실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모자부터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모자 모자 요기 그 세코 언영뜨기로 시작해가지고 여섯 코 어 여섯 코 아홉 코 열두 코 이렇게 떠줘요. 빨간색으로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오단째 요기 요오단째는 그 그 하얀색 실로 갈아타면서 흰색으로 갈아타면서 늘리거나 줄임없이 열두코로 그냥 그대로 떠준거에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 이 방울 흰 방울 만들어줄 건데요. 이거는 기능이 있어요. 요렇게 그 열쇠고리 브로치 겸 열쇠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슬뜨기 다섯 코로 한 다음에 요기 요기 부분에 연결을 해준거에요. 끝에 부분에 이거는 이렇게 와이어 열쇠고리로 요렇게 해주면 그 열쇠고리가 될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슬로 해가지고 공간있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기 뒷부분은 빨간색 실 남은 실 사용해가지고 요기 옷빈을 고정을 해줍니다. 얘는 브로치 겸 열쇠고리 크 전천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자는 만들어 놓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기 그 어피치 머리 만들거에요. 여기 지금 숨겨져 있지만 어피치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모자처럼 그래서 말이 꼬여가지고 그 한단 원형뜨기 4코로 시작해요. 뾰족하게 4코로 시작하고 그 다음 코 8코 12코 16코 4코씩 늘어나는거에요. 20코 24코 28코 까지 늘려줬어요. 28코 까지 늘려준 다음에 4단을 10단까지 늘리거나 줄임없이 28코로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볼이 좀 더 통통하잖아요. 어피치가 그래가지고 11단째는 30코로 늘려줘요. 30코로 까 2코씩 늘려주는거에요. 뭐 어디든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12단은 30코로 그대로 진행 한번 더 하고요. 그리고 13단은 급격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천히 늘려줬는데 여기서는 급격하게 2코 그냥 뜨고 2코 줄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22코로 줄여줘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1코 그냥 뜨고 2코 줄여주고 해가지고 5코 15코로 줄여준 다음에 2코씩 줄여주면 8코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쯤 했을 때 눈이랑 입 달아줘야겠죠. 눈 입 검은색 실 이렇게 해피코튼이 4가닥이거든요. 4가닥을 2가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더 깔끔하게 내용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볼터치도 요거 요요요요요 요거 실을 사용해가지고 볼터치 넣어주고 그때 이제 모자랑 머리랑 달아줘야겠죠. 딱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몸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팔부터 만들어 놓으면 편해요. 팔은 4코 원형뜨기로 한 단 늘리거나 줄임 없이 4단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4단 진행해요. 그러고 2개를 만들어주죠. 그러고 이제 몸으로 넘어가요. 몸으로 넘어가서 이제 머리가 8코로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2코씩 늘려줘서 16코로 늘려줘요. 그러고 이때 늘리거나 줄임 없이 그냥 7단을 16코로 떠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 넘어가기 전에 팔 달아주고 그리고 목도리 목도리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목도리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이 초록색 실과 이 빨간색 실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잡고 같이 잡아주고 이렇게 사슬을 같이 떠줍니다. 이렇게 어? 저 보여요? 사슬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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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큰 코바늘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뭐 3호로도 충분히 잘 떠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달아줄거에요. 28코 만들어가지고 예 목 부분에 달아줍니다. 자 했어요. 음 그러고 나서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은 16코로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8코 8코 씩 해가지고 잡아줄거구요. 1단 해서 3단까지는 8코로 그냥 진행하고 4단에서는 2코 그냥 뜨고 2코 줄여주고 해가지고 6코로 마무리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요 다리 만들기 전에 솜 있잖아요. 솜 솜 에휴 항상 솜 맨날 잊어버려 솜 저는 항균 베개 솜 사용하고 있어요. 인형 솜 사용하셔도 되고 아무 솜이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린거지요. 솜을 넣어요. 넣고 그리고 나머지 다리 똑같이 진행하고 마지막 단 하기 전에 나머지 다리에도 솜을 넣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도 나머지 이 실로 마무리를 해주면 어피치 크리스마스 어피치 완성! 너무 들떴나? 이렇게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고요. 센치는 음 보면 9cm 살짝 넘어가지고 9.5cm 정도 됩니다. 모자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큰 거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그린티 라떼 잠시 먹어보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이거 진짜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점점 식으면서 맛이 그래서 브로치로 사용할거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에코백에 우선 한번 달아볼게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번 달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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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백에 달아 어? 예쁜데? 예쁘죠? 잘 보여요?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달고 다니면 크리스마스 기분 물씬 나는 느낌이 되겠죠? 어? 괜찮은데? 그러고나서 혹시라도 브로치는 나 너무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다시 띄어가지고 아까 그 여기 머리 부분 달아줬던 아니 머리 방울 부분에 달아줬던 여기에다가 와이어 키링을 연결을 해가지고 열쇠고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쇠고리로도 요런 깜찍한 것을 보았나 귀엽죠? 생각보다 귀엽네요 어? 크리스마스 시리즈는 만들어 봐야겠네요 그 카카오 프렌즈든 라인 프렌즈든 크리스마스 시리즈 한번 가도록 하죠 오우 아이템 생겼어 어? 꽤 귀엽죠? 오우 귀엽네 아 이제 내일이면 또 회사 출근입니다 월요일이죠 이야 여러분 그 직장인분들은 이번 월요일 힘내시고 그 또 학생분들 또 월요일 힘내시고 애기분들 어린이분들도 힘내시고 백수 백수분들 화이팅 백수 하 되고 싶네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지요 뭐 아무 말 대잔치를 또 하고 있네요 그만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도 아마 크리스마스 시리즈로 만들 것 같고요 여러분 안녕 이번주도 아니 다음주도 화이팅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요 영상을 그러면 아참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